야 과자 골랐어? 쟤 어떤거 살거야? 응? 어떤거? 초코송이? 이거 살까? 응 이건 두개네 이건 두개가 천원이다 이걸로 할까? 싫어! 이거! 아니 이건 두개 천원이고 이거는 하나에 800원인데 똑같은거야 쟤야 저걸로 하자 싫어 아니 이게 두개야 이거는 봐봐 쟤야 봐봐 그림이 똑같잖아 이건 두개야 이거는 안해 두개 천원짜리가 낫지 그래도 싫어 싫어 아빠의 마음을 모르네 쟤가 더 이쁘다 그림이 얼굴이 더 이쁘게 생겼네 이게 두개짜리가 봐봐 코가 더 예뻐 이걸로 할까 이제? 코가 더 이뻐 봐봐 초코가 더 맛있게 생겼어 이걸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하자 이걸로 오케이 그렇지 그래 가자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두개니까 오빠 주자 호호호호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원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원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원 고맙다